평소 감기도 안 걸리실 것 같은 건강인 느낌 따로 건강관리하는 비결이 있나요? 건강인 이미지답게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건강체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국가 5대암이라고 해서 정기적인 암검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 하반기에는 폐암도 국가암검진 대상이 포함된다고 해요 각 암마다 검진 대상과 주기들이 다르니까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신에게 맞는 암검진 항목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